요즘 온라인 쇼핑몰을 많이들 이용하시죠. 생필품부터 옷 또 신발에 각종 식품들까지 온라인 시장에서 모든 걸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저희도 지난 일주일 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들을 사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과도 있고요. 딸기잼, 베이비로션 다양합니다. 제 앞에 있는 택배 상자에는 지금 최상급 생물 해삼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게 두께 나가는데 그런데 막상 이걸 열어보면 해삼은 없고 이렇게 물만 들어서 온 거죠.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사실 다른 박스들도 보면 조금 수상합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이렇게 빈 상태로 배송돼서 왔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쇼핑몰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한 제품들인데 말이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박스들을 보내는 걸까요? 빈 박스 택배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서울 외곽 예사롭지 않은 택배 박스가 쌓여있는 집. 김지선 씨의 집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던 그녀는 지난 2월 다니던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시급 알바 자리도 구하기 힘든 요즘 그녀가 찾은 빈 박스 아르바이트. 대부분 비어있고 넣어주시면 사탕 정도 넣어주시는 게 다니까.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빈 박스를 택배로 받으면 그녀의 일이 시작됩니다. 빈 박스 아르바이트는 자신이 가구매한 상품의 후기, 리뷰를 100글자 내외로 써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리뷰를 써서 올리면 물건값과 함께 1,000원의 수고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결제를 하고 이 업체에서 나중에 나한테 주잖아요, 돈을. 그런데 어떤 업체는 바로 주는 업체가 있고 어떤 업체는 일주일 뒤에 준다는 업체가 있고 이게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걸 내가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신생업체랑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떼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선 씨에게 현대판 인형 눈붙이기 부업을 맡긴 곳은 상품 판매자가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사들이 오픈 채팅방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리뷰 쓸 사람들을 모집한다는데요. 광고 대행사는 리뷰했을 문구를 미리 보내주는가 하면 여기 있는 링크 따라 들어가서 참여하게 하면 돼요. 신청할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되게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엄청 많아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원하는 그런 키워드가 있어요. 문구를 보내줘요. 그걸 받고 사진이랑 받고 그걸 토대로 해서 쓰는 게 있고 광고 대행사는 리뷰에 쓸 문구를 미리 보내주는가 하면 리뷰와 함께 쓸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쓸 리뷰에 같은 사진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리뷰 한 건당 쇼핑몰 업체가 광고 대행사에 주는 돈은 6천 원 대행사는 5천 원을 남기고 1천 원을 리뷰 알바에게 줍니다. 쇼핑몰 업체는 왜 이런 빈박스 리뷰를 광고 대행사에 맡기는 걸까요? 네이버 상단에 뭐 작업 뭐 이런 그런 것도 해갖고 상일은 각 유통사의 온라인 쪽 블로그 노컷, SNS, 접근, 불닭도 이런 것도 몇 번 하시면 이제 좀 상단으로 올라와서 제품이 보여지면 구매를 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시 접근하죠. 판매량이라든가 키워드 순위라든가 어떤 우리가 노출되는 쇼핑이 노출되는 것들을 순위를 올려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통 접근을 하는데 광고 대행사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다는 것 거리의 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네이버만 해도 매달 3만 개 이상의 쇼핑몰이 신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온라인 광고 업체도 크게 늘었습니다. 등록된 업체 수만 900여 개에 달합니다.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인력을 가장 많이 뽑는 것도 이들인데요. 온라인 광고 업체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업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콜센터처럼 칸막이가 된 책상 앞에서 직원들이 전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이라는 대표가 연접을 보던 중에 빈박스 리뷰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제품을 만약에 빈박스 방에서 물을 찍는 형태를 저희는 바구매라고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게 완전 그냥 완전 기본이에요. 이 10개의 브랜드는 마케팅 방법에는 바구매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바구매를 원하는 경우는 몇 가지 차례가 있는데 리뷰가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 업체의 상품 간의 상품을 상위로 노출시키고 싶다. 그러면 유입이랑 클릭수랑 그리고 리뷰수랑 여러 가지가 받쳐져야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상위 노출이란 네이버나 쿠팡 같은 오픈마켓에서 상품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 올라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티어들을 검색했을 때 쇼핑 영역에서 상위 4개는 광고 영역이에요. 네이버 같은 곳은 아 이거 이 제품은 광고야 라고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요. 쿠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일반 구매자들은 광고 영역에서는 잘 구매를 안 하려고 하고 실제 상위에 올라오는 것들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를 집행하지 않고 그냥 이런 빈박스나 이런 판매 수를 막 늘려가지고 상위 노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상품들이 상위에 노출될까? 네이버나 쿠팡 같은 플랫폼 업체들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쇼핑몰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판매 실적, 리뷰 수, 고객 평점 등을 올리는 것. 빈박스 리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라는데요.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을 차린 선우 씨 역시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다는 말에 광고 대행사와 덜컥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을 했던 여기는 자기들이 약간 코치처럼 맨투맨처럼 관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한 거죠. 인스타그램 게시글도 우리가 올려주고 구매평 같은 거 스토어짬도 있어야지 상위 노출되니까 그것도 해줄 거고 이런 식으로 등록됐다. 계약서를 쓰고 6개월 광고비로 132만 원을 카드 결제했다는 선우 씨. 성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이틀 후 그의 쇼핑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긴 스토어짬이 천 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판매 실적은 저조하기만 했는데요. 하루 한 개도 팔리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취재 도중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스토어짬에 대한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자동으로 쇼핑해서 해당 제품을 찾아 들어가서 찜까지 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손을 떼도 알아서 로그인을 하고요. 해당 제품 키워드를 일단 검색을 한 다음에 쇼핑 탭으로 이동해서 실제로 제가 원하는 제품을 찾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제가 원하는 제품을 자동으로 찾으면 바로 찜하기로 이동돼서 찜하기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고요. 그럼 이게 막 최신의 기술도 아니고 되게 있어요? 엄청 오래된 기술이죠. 프로그램 하나로 스토어짬 수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 찜만 넣는다고 상위노출이 되지 않아요. 조회수만 넣는다고 상위노출이 되지 않고요. 네이버에서 딱 제공을 해주잖아요. 다양한 지표들. 이 다양한 지표들이 다 맞물려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상위노출이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토어짬 1,000개를 해줄게. 132만 원 줘. 이거는 말려야 되죠. 연락이 점점 안 돼요. 카톡을 보내요. 며칠 맨날 알아본대요. 뭐고 아니면 어차피 카톡은 답장 잘 안 오면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받으면 뭐 오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연락이 안 와요. 그런데 이 광고 대행업체에서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글 쓰신 분.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던 거예요. 선우 씨와 똑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쇼핑몰 운영자들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제 것도 그 사람들이 찜수해준다 했잖아요. 그런데 찜수 그거 하는 것도 외국에서 유령 아이디로 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지수를 엄청 낮춰서 제게 안 떠요. 아무리 물건을 줘놓고 그 로직에 맞춰서 올린다고 해도 아예 안 쓰는 아이디로 이제 그쪽에서 네이버가 걸러가지고 그리고 거기 그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피해를 본 게 맞으니까 보상해라 해도 그냥 그냥 입싹 닫고 대답도 안 하고 익십하고 그냥 점수 타고 끝. 이 광고업체는 왜 이런 영업을 하는 것일까 계약서에 나온 주소지로 찾아가 봤는데요. 회사는 없었습니다. 이 광고업체는 왜 이런 영업을 하는 것일까 네. 일하는 회사 여기 주소가 이쪽으로 돼있어서 왔는데 인터넷 광고하는 회사 아니에요? 아 여기 있던 회사인데 이사 갔어요 작년에 그럼 좀 일하는 인원들이 좀 많았었어요? 네. 스물 몇 명씩 됐던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 왜 보험회사에서 뭐 이렇게 많이 시도하니 막 가서 누가 하듯이 여기서도 무슨 이유인지 업체는 1년 사이 두 번이나 이름을 바꿨습니다. 가장 최근에 바뀐 이름의 회사를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사무실에는 20대 젊은 직원 10여 명이 전화기를 붙잡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한편에는 영업 실적 현황이 큼지막하게 적혀있습니다. 대표에게 선우 씨 계약권에 대해 물었습니다. 대표의 말은 사실일까? 선우 씨 계약서를 확인해본 결과 스토어짐 1,000개는 메인 계약에 나머지는 모두 추가 서비스로 돼있었습니다. 메인 계약에 이행됐으니 일을 다했다는 것 메인 계약과 추가 서비스가 따로 기재된 사실도 몰랐다는 선우 씨. 그는 마지막으로 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광고업체에 44만 원을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마저 거부한 업체. 말 그대로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해주는 것이 제일 엄청난 걸 어떻게 따라야 된다. 이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그 부분에 정의를 드리거나 한 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불복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광고 대행사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는 강제권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법의 맹점을 광고 대행사는 악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온라인 시장에 커지면서 이런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온라인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건수만 무려 7,054건. 이게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1,000배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생 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쟁을 겪는 이들 중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3년째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황철희 씨. 코로나로 손님이 줄어들자 궁여지책으로 배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메밀전은 부쳐서 칼국수는 반조리 상태로 배달 맞춤 메뉴도 개발해 나름 준비를 착실히 했다는데요. 그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리뷰와 별점을 잘 써달라며 배달 손님들을 상대로 직접 리뷰 이벤트까지 했다는데요. 만두라든가 음료수라든가 다른 서비스 치즈럴 같은 걸 서비스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가게 리뷰 점수를 별 5개 5점을 달라 이런 식으로. 그냥 구글하는 식이죠. 그런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올리는 분들은 10%도 안 돼요. 사람들한테 배신감이 너무 커서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매출의 10%를 차지하는 비용이 부담돼 리뷰 이벤트를 중단했다는 철희 씨. 그런데 이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듣던 이른바 별점 테러. 음료수 리뷰 이벤트가 끝났는데 음료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음료수가 안 된다고 했더니 1점 올려놨더라고요. 1점 이런 거 받았고 그러시면 정말로 탄형이 있으시던데요. 있죠. 별점 낮은 업소는 손님들이 보지도 않아요. 별점은 자본주의의 인민재판 같아요. 심장 약하고 마음 약한 특히 여자분들이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병생겨요. 별점을 만회하기 위해 광고 대행사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철희 씨. 대행사에서는 리뷰와 별점을 올려준다면서 고객이 결제한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손님 대신 올려주는 영수증 리뷰 작업은 건당 6천 원. 광고 대행사는 블로그에 올리는 리뷰 작업도 추천했습니다. 제가 한 10개월 동안 4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러면 걔네들이 돈을 받으면 다 작업을 해주죠. 별점 리뷰 같은 거. 배달의 민족 리뷰 같은 거. 혹시 이런 것들을 하면 효과가 지속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마약 먹는 사람이 계속 마약을 먹는 것처럼 이것도 계속 해야 돼요. 안 하면 약발 떨어진다고 그러죠. 배달의 민족도 6개월만 되면 이 리뷰가 6개월 정도는 자동으로 삭제가 돼요. 리뷰와 평점 압박에 시달리다 최근에 배달도 광고 대행사도 모두 끊었다는 철희 씨. 매출은 좀 떨어졌어도 마음만은 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달 비중의 큰 식당들은 광고 대행사가 제안하는 리뷰 영업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다고 합니다. 리뷰 없는 데서는 음식을 보통 안 시켜야 됩니다. 저희는 어떻게든 이걸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런데 0개짜리에서 솔직히 시켜먹고 리뷰 남기는 다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저희는 최소한 맞추려면 6,000원 지도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뷰와 별점 때문에 광고 대행사를 쓸 수밖에 없다는 배달 전문 식당. 그런데 광고 대행사의 영업에 별점 테러가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식당도 있었습니다. 평소 높은 별점을 유지해온 식당인데 가끔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주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공정적인 특징은 이제 그릴 그런 점이 없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한 걸 해주면 우리가 시점을 하겠다라는 쪽에 그런 건 전혀 다름없고요. 그 다음 날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점수 올려주는 방법이 있으니 우리랑 계약하시겠습니까? 이런 증언을. 심지어 경쟁 식당에 별점 테러를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광고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오픈하고 한 3개월 차 됐을 때 그런 리뷰 마케팅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사장님 이 동네에서 이 음식 좀 하시죠. 사장님 가게 근처에 경쟁 업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가게 리뷰 점수랑 평가를 좀 안 좋게 해드릴 수 있다. 그러고 보니 한 광고 대행 업체에서 교육 도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악플 발리니까 발리지 않고 발리지 않고 발리지 않고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거 발리지 않고 얘기를 해요. 악플 밀어내고. 악플이 발렸을 때 한 4, 5개의 글을 써요. 그럼 밑으로 밀릴 거 아니에요. 전에 악플이. 그걸 앞을 밀어내기. 월발 밀어내지만 이것도 한 6개월씩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작업을 월을 섞든지 간에 한 100만 원 맞춰서 받으면 돼요. 이 업체는 전화 통화로 관심을 보이는 식당과 일단 미팅 약속을 잡은 후 직접 현장에 나가 계약을 따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식당 네이버 리뷰 말고 배민이나 이런 것도. 작업하죠. 많아요. 지금 상단에 모인 리뷰 많은 데도 있잖아요. 네. 다 작업이에요. 근데 그 업체들 어떻게 찾아내요? 전화할 업체들을 처음에. 구인구직 사이트. 메인이 구인구직 사이트지. 왜냐면은 음식점에서 구인구직을 한다는 거는 돈이 돈다는 얘기거든요. 영업사원이 방문한 곳은 경기도의 한 고깃집. 식당 주인에게 영업사원이 제안한 내용은 무엇일까? 일상 고객 찾을 때 본부글을 쭉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사장님 매장에 보내드려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사장님 매장을 체험을 하시고 나서 이제 글을 올리시는 건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맛집 검색을 했을 때 흔히 보는 것이 고객들이 써놓은 후기입니다. 식당에 관한 글, 사진, 동영상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공짜로 식당을 이용하고 리뷰를 써주는 이른바 체험단이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지금 있으신 사업으로 저희가 선별을 하고 선정을 보내드리잖아요. 하루에 이제 그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이륙수가 보통 저희가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이렇게 맞춰서 보내드려요. 그런 분들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500명의 1000명이 보고 댓글을 날 거 아니에요? 식당 리뷰 역시 상위에 노출돼야 매출과 직결됩니다. 광고업체에서 파워 블로거들을 체험단으로 보내주겠다는 것도 이들의 글이 상위에 올라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월 10만 원에 식당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다는 말에 사장은 계약서를 씁니다. 네, 월 10만 원이요. 아니, 돈이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신경이 굉장히 신경이. 하시다가 효과 없으시잖아요. 제가 해드리는 거 좀 더 해드릴게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자동이체를 시켜서 해셨는데. 아니, 저희가 6개월로 받아요.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네, 네. 10개월이요? 그런데 갑자기 6개월치를 한꺼번에 결제해야 한다며 카드기를 내미는 영업사원. 계약서를 꼼꼼히 살필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영업사원이 보내준다는 파워 블로거는 누구일까? 광고 대행사 중에는 아예 체험단을 공개 모집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두 주 뒤 광고업체와 계약한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다는 가게 주인. 3분의 2가 줄었죠. 3분의 2 정도? 힘들죠, 지금. 좀 힘들게. 광고 대행사와는 왜 계약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주인사가 조금 넓어 어렸는데. 다른 거 있잖아, 이러지. 보이스픽이 걸린 느낌은. 호키도 걸린 거지. 내놓고 원죽도 돼요. 내놓고. 아무래도 희탈을 못는데. 이 블로그 체험단 분들이 올리시는 글은 보셨어요? 아직 안 올라와서. 아직 안 올라와서. 이건 크로그 체험단이 많아. 그 소 hp에 대한 감사합니다. 아멘